뭐야? 감히 날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야? 아니에요! 공주님께서는 아까 분명히 남의 손이 닿으면 사라진다고 경고하셨거든요 다들 제대로 듣지도 않고 너무들 하시네요 경고했다는데 들었어? 응 다들 공주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샤이렘,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손 댄다고 뾱 하고 사라지는 마법이 진짜 있는 거야? 응, 이껴 언제 경고를 했다는 거야? 난 못 들었는데 난 들었어 너희가 들떠서 못 들은 거지 그럼 네 엘라운은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그럼 말했으면 됐지 아휴, 성격 답답하네 얘들아, 글로비야! 미술십이야! 어? 잠깐! 길로우의 버블집! 글로우! 버블! 버블! 뭐야? 어디 갔지? 순식간에 사라졌어 흩! 흩어져서 찾아보자 어디 간 거야? 선봉으로 글로비야 주변의 색을 흡수해서 모습을 감추는 위장 능력이 있어 미겁 으아! 으아! 내 버블 글러부가! 다들 조심해! 어디 갔지? 아싸! 옐로우에 버블짐을 훔쳐서 그림에서 사물을 뽑아내고 있어! 뭐? 우와! 이 나쁜 블러스! 오렌지가 잡았다! 마법은 안 돼! 오렌지가 다 칠 수도 있어! 그거 좀 떼어줘! 에이, 그건 안 되지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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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옐로우! 으아! 아유, 조심해! 블러비 모습을 감췄어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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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블 버블! 일본 체인지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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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! 리본 일로 변신 완료! 갓, 라인, 버블이! 으아! 됐다! 내 버브루산! 헤헤, 헤헤, 헤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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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말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! 이번엔 버블잼조각이 안 나타났어! 블룹을 해치웠지만 새 친구에게 미움을 샀으니 당연한 결과잖아! 뭐, 우리 싫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. 어, 됐어, 가자! 어? 어? 이건 우리잖아. 옐로우는 우릴 싫어한 게 아니야. 그림이 망가져서 속상했던 것뿐이야. 옐로우의 버블잼 조각을 손에 넣다니. 어둠의 힘을 이용해 거꾸로 바꿔버리면 공주들을 한 번에 가둘 수 있겠는걸. 드디어 버블잼이 모든 내 손아귀에 들어오겠구나.